아토미 카트가 대망의 세번째 확장팩으로 곧 돌아옵니다. 새로운 흥미로운 장소뿐만 아니라 익숙한 장소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3파이 이육 시설의 자랑이자 잔진인 첼로 메이 콤플렉스는 로봇 붕괴 이후 몰라볼 정도로 변화했습니다. 이전에 표며롭게 걸을 수 있었던 곳에서 이제 거대한 로봇이 책임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. 디마이너스 상가 또 어떤 곳을 방문할 곳 간가요? 여러분의 생각을 고민하고 계속 지켜봐주세요. 디마이너스 상가 또 어떤 곳을 방문할 수 있었던 곳에서 이제 거대한 로봇이 책임지고 있습니다. 덤네스 상가 또шие 힐은 5분 Loch으로 4ft 법원 예를문 건 알 Dollar師 상가 또 어떤 곳이 되세요.